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에 제가 휴가 왔는데 독일 마을 밑에 보니까 이렇게 작은 바닷가가 있는데요. 너무 예뻐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바다가 약간 호수처럼 파도가 굉장히 잔잔하게 치고 있고요. 휴가 끝물이라서 그런지 사람들도 많이 없고 굉장히 좋아요. 하늘도 너무 예쁘고요. 하늘도 굉장히 맑고 태풍이 왔다 가서 그런지 너무 깨끗한 하늘이고 지금 해가 조금 져서 약간 지금 한 6시쯤 됐는데 지금 좀 해가 다 져서 근육이 좀 있고 시원하고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